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과 관계없이 H&B가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 더 하락했죠. 시장이 올라가도 하락, 내려가도 하락, 계속해서 하락에 하락이 더해진 위치가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3일 동안에 저점으로 보면 3일 동안에 15%를 뺐죠. 그렇게 많이 하락을 시킨 이후에 3일 동안에 추가 15%를 뺐습니다. 이것은 언더슈팅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 구간까지 내려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충격을 좀 더 주고 아주 크게 충격파로 언더슈팅을 준 거죠. 그 정도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게 현재 H&B의 주가 위치이다. 이제부터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제 인생 배팅을 정말로 인생 배팅을 할 만한 구간이 되겠죠. 인생 배팅을 하고 장기 보유를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했죠. 투자를 하다보면 하늘에 운을 맡기고 도전을 해봐야 할 모험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 말을 했는데 H&B 같은 경우에 내 운을 하늘에 맡기고 인생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지금의 H&B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뭔가 불확실하고 이거 진짜 될까 안 될까 지금 상당히 불안불안한데 이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H&B의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현재 H&B는 정말로 최강의 H&B입니다. 최강의 H&B, 지금 미국의 간암 전문가 최고 권위를 가진 이런 전문가들도 리버캄널 조합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무하죠. 지금 FDA의 항암신약을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전무합니다. 단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벽하게 바꿔버릴 그런 데이터를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항서제약이 리버세라닙을 가지고 주가가 10배 정도 갔습니다. 10배 정도 올라서는 엄청난 기업가치 변화가 일어났죠. 자이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이 정말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고 FDA 승인신청은 내년에 무조건 하죠. 그리고 올해에는 선남암에 대한 FDA 승인신청 12월에 하든 12월에 만약에 안 하면 1월 정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어디 국내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보니까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세계적인 암학회 S마스코 이런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디 뭐 대도난 어디 조그마한 학교에서 발표해가지고 우리 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죠.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정말 좋은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러고 이제 결실을 손에 쥐고 있죠.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남암은 이상 데이터 손에 쥐었고 거기는 지금 약이 없죠. 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남암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최초의 선남암 항암제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워낙에 완벽하죠. 워낙에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가를 갖다가 3개월 동안에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뱉습니다. 이 고점부터 하면은 이 지금 하락이 지금 도를 넘어선 수준까지 하락을 했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 이 HIB가 이뤄낸 이런 업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의 하락이 너무나도 심각할 수준 심각한 수준까지 주가가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끌려 내려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하락을 시켜준다. 만약에 더 하락을 시켜준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인생 배팅을 하고 장기로 그냥 보유를 해버리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런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확실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수준에서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어떤 HLB의 환경보다도 정말로 강력한 이런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그런데 주가의 위치가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일생일 때 정말 하늘에 운을 맡기고 그래 내 인생 배팅을 한번 걸어보자 할만한 그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주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HLB인데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고 그 어떤 부분도 책을 잡힐 만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엘레바에 정세호 대표가 가남에 대해서 FDA 승인을 허가를 받아낼 확률은 99.9% 정도로 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FDA 쪽에서 일을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승인 업무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들었을 때 지금 HLB가 여기서 주가를 더 내려다 준다 더 내려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인생을 걸고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지금 죽다가 많이도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단기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여기에서 더 내려주면은 정말로 인생 베팅을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 하락해서 내려가면은 슈팅이 정말로 강력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정말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죠 지금 HLB 앞으로 나올 만한 소식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낭암 FDA 승인 신청 그리고 간암 F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HLB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내려는 지금은 엄청난 언더슈팅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언더슈팅 구간까지 내려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유성전자 이런 부분 이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죠 이 청약이 진행이 되고 하면은 이제 유증 이슈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HLB는 아주 작은 호재 하나만 나와서도 미친 듯이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유증 청약일 이틀 지나고 나면은 유증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렇게 할 만한 요인은 사라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유증 물량이 나온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나와도 그거 뭐 신주인성공정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6천은 해야 되죠 플러스 7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겁니다 그 가격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크게 뭐 충격파를 던져줄 그럴 가능성은 아주 거의 없다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꾹꾹 눌러줄 때 꾹꾹 눌러준다 라고 하면은 인생 배팅을 한번 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